코나이입니다. 코나이를 지금 매수하셨고요. 16470원에 샀습니다.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 얼마나 좋아요. 16470원에 사놓으니까 수익 나잖아요. 그죠? 아니 싸게 사놓으니까 수익이 나잖아요. 코나이가 무슨 기업인지 알 필요 있습니까? 몰라 그냥 싸게 사니까 수익 나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기업이 중요하고 종목 추천해달라고 종목 발굴이 중요하다고 뭐 종목 보는 게 중요하고 가치가 어떻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싸게 사면요. 어떤 종목이든 간에 수익 나요. 그러니까 우선주도 싸게 사면 수익 나는 거예요. 우선주 지금 제가 사지 말라는 것은 급등 나와서 사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2차전지 관련주도 제가 개미 무덤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해드렸는데 그 당시에 저를 비난을 많이 했어요. 지가 2차전지에 대해서 뭘 안다고 개미 무덤이 되라고 했는데 지금 어때요? 무덤이 돼버렸죠. 2차전지가 싫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급등 나와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면 우리가 사서 이득 볼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코나이도 지금 너무 잘 산 겁니다. 싸게 잘 샀고요. 보세요. 돈 잘 벌고 있잖아요. 190억에서 500억까지 이렇게 영업이익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주가가 안 가고 있는 이런 기업 산업이니까 주가가 가잖아요. 결국 이거는 가는 초입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얘가 어디까지 올라갔었는가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2만 원대 또는 만한 8, 9천 원대까지 올라갔었으니까 저기까지 홀딩해서 가져가는 게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거 들고 계시는 포선만 님입니까? 어쨌든 이분은요. 그냥 들고 가시면 되겠고 매수가도 아주 적정하기 때문에 굳이 추가 매수하거나 팔았다 사거나 할 필요 없이 그냥 가져가자. 지금은 상승의 초입부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1만 9천 원에서 2만 원까지 올라가면 저때 수익을 팔아내시는 걸 추천드려보도록 하고 혹여나 이게 좀 더 떨어질 수 있겠죠. 우리의 주가는요. 항상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1만 5천 원까지 내려간다면요. 저는 코나이를 30%까지 비중 늘리는 걸 추천드릴 거예요. 왜냐? 돈 잘 버는데 주가가 더 떨어지면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우리가 스마트 카드라든지 스마트 기업 쪽으로 엮여있다 보니까 여기저기 엮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지금은 매우 저점에 와있고 싸다. 이렇게 싸고 좋은 기업을 안 살 이유가 뭐가 있느냐? 잘 샀습니다. 너무 잘했고 이번 돈 벌 수밖에 없는 투자를 하고 계시네요. 항상 응원해드립니다. 이런 투자가 정말 좋은 투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본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